안녕 베트남 영화 리볼버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수영이 출소 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강렬한 드라마와 카리스마가 가득한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영화 리볼버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 관객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레는데요. 저희 배우들과 영화 리볼버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